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국 우크라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서방 우크라나 사이에서 평화 이니시아티브를 들고 나온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우디 이란의 화해를 이끌어낸 것처럼 국제적 갈등의 해결사가 됨으로써 위상을 높인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비즈니스입니다. 베이징은 우크라나에서 벌어지는 러시아 나토간 대리진이 일대일로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투쟁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남북국제회란과 서로 십자형태로 교차하면서 윈윈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게 중국 우크라나 관계입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베이징은 KF의 주요 무역파트너였습니다. KF로서는 중국이 수입의 14.4% 수출의 15.3%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주로 기계, 장비, 차량, 화학제품을 수출했고 우크라나로부터는 식품, 금속, 특정기계공학제품을 수입했습니다. 우크라나는 2014년에 일대일로 이미셔티브에 합류했고 2018년에는 일대일로 무역투자센터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우크라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KF 지하철의 네번째 라인과 화웨이의 4G 네트워크 건설이 포함됐는데 2022년 2월 분쟁이 발발하자 중단됐습니다. 중국의 국영 식용유 양식회사 중량의 자회사는 마리오폴의 해바라기시 가공공장과 니콜라오피의 공물항구 터미널에 투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아마도 중국은 본바스 당국과 협력하게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또 베이징은 우크라나의 항공부문 방산업체인 모토르시치의 지분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대주주가 돼 중국이 모토르시치를 아예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자국의 전투기 엔진 기술 판매를 꺼려하자 러시아와 같은 기종의 전투기 엔진을 만든 모토르시치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막바지에 미국의 압력으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정권은 2022년 10월 모토르시치의 83세대 CEO 비아체슬라프 보그슬라예브에게 반역 혐의를 씌워 체포했습니다. 회사 특성상 구스련 시절부터 러시아와 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간접 혐의를 씌웠습니다. 젤렌스키의 저희는 그저 회사를 국유화 명목으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점을 아주 괘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토르시치는 자뽀로지에 있습니다. 자뽀로지 가운데 끼에프 통제지역이 있는데 중국은 당연히 모토르시치의 몰수당한 지분을 찾으려 할 게 뻔합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걸려있는 게 많습니다. 일대일로와 운송인프라, 군사기술, 4G통신, 여러 제조공장이 달려있습니다. 또 중국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네오노의 절반은 마리오폴의 인가스와 오데사의 크리오인에서 조달해왔습니다. 이 역시도 특수군사작전 이후 멈추는 바람에 중국의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는 일대일로의 허브로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우크라나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유라시아에서 핵심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와 함께 러중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그리고 지정학적 안보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는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크라나에는 미국도 판돈이 큽니다. 블랙락과 카길, 몬산토가 우크라나의 자산을 크게 잠식한 가운데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컬렉티브 웨스트가 대리전에서 진전이 없자 환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면 이들은 홀랑 빈털터리가 됩니다. 중국은 전쟁이 어느정도는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마냥 길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일대일로 이니시티프와 관련해 이미 투자해놓은 인프라가 모두 파괴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안보적인 이유도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러시아가 승리하는 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집단사방이 우크라나에서 전후세건사회에 뛰어들어 뭔가 돈을 벌겠다는 것은 헛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